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공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인프라 확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배후단지가 각종 민간 난개발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적기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3년 국내 중국 온라인 쇼핑 직접 구매액은 3조 2,273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19년 6,624억 원이던 중국 온라인 쇼핑 직접 구매액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1조 399억 원으로 첫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2021년 1조 4,326억 원, 2022년 2조 1,073억 원을 기록했고 이후 1년 만에 3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 슈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만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창고와 배송 등 물류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역량을 높였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급부상은 품질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된 시점입니다. 인천공항이 발표한 2023년도 화물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시엔에어 화물 처리량은 전년 대비 43.1% 증가한 98,560톤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군산항 40%에 이어 두 번째이며 평택항은 22%입니다. 모두 한중 국제 카페리가 오가는 항만입니다. 인천항의 경우만 봐도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 200은 3억 200만 달러를 기록해 2022년 2억 2700만 달러 대비 32.7% 늘었습니다. 올 1분기에도 8천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아암 물류 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항을 비롯한 국내 타항만과 세계 주요 항만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 배우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오는 2027년까지 한국에 1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중 카페리가 오가는 인천 평택 군산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공공개발한 아암물류단지와 달리 새롭게 조성되는 인천항 배우단지들은 민간 난개발로 인한 항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투자로 조성된 인천항 배우단지들은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 방식과 달리 민간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외 물류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인천항 물동량을 창출하는 데도 타격입니다. 게다가 인천항은 국내 타항만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 지역도 적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오고 나가는 시엔에어 화물이 정작 가장 가깝고 수도권 접근성을 자랑하는 인천항을 패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철 이나대 교수는 급부상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한국의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외에도 미국 등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만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함께 출자해 민간 개발된 항만 배우단지를 공공 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